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누구는 계셨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한하다는 거죠 이 세계는 유한해도 그걸 어떻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천지에서 나온 이 세계는 유한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는 무한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지식은 유한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지식은 무한하다 왜? 그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말이니까 끝이 있으면 안 되죠 너무 내가 지금 차원을 높였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잘 들어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Kolleg정 이 shoot 하나님은 영원서 영원까지 계시단 말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를 지었어요 천사들을 지었단 말이요 천사들을 천사들을 지었는데 그 천사를 지은 목적대로 지금까지 선하게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무슨 천사라고 그런다고 선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선한 천사들 선한 천사들 대표적인 분이 누구요? 미가일이란 말이에요 미가일 또 가브리엘 그리고 또 일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지을 때는 선했는데 이게 변질돼가지고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바로 악한 천사라고 한다고 해요 무슨 천사들?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 원래 대빵이 누구요? 루시엘 루시파라멜 요것이 마귀가 됐고 요것이 타단이 됐고 그 쫄개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인간세계가 펼쳐지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언제? 태초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천지를 뭐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이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물질세계의 태초라 물질세계의 태초 보이는 세계의 태초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태초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천사들은 있었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에 걸쳐서 지었어요 6일에 걸쳐서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뭐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뭐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풀 채소 과 풀 채소 과일을 맺는 걸 만드시고 넷째 날 광명을 만들어서 해 달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각종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2절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잘 봐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이때는 아직 천지를 창조했을 때요 안 했을 때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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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했을 때 이제 창조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건 어디서 나왔냐 아니 지금 아무것도 창조를 안 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 위에 있고 이런건 어디서 나왔냐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추론을 해본 거예요 이 세상에 꼭 맞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 왜 꼭 맞다고는 그 말이 틀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며칠에 걸쳐 지었다 6일에 걸쳐 그런데 천사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천사는 몇째 날 지었어 원래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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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천사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으면 이건 상당히 복잡해져 그러면 천사들 수준이 누구 수준하고 똑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 부분은 잘 기록을 안 해서 성경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잘 기록을 안 해서 그러지 아 인간을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뭐를 지었구나 천사들을 지으셨구나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구나 그런데 말은 정확하게 없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적으로 알아내는 게 있어 원리적으로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러시죠 그렇죠 삼위일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속성이 하나가 있고 안 보이는 속성이 둘이 있어 하나님이 성부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성자는 보이죠 그렇죠 성령은 안 보이죠 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치 하나님인데 성부는 안 보이시고 성자는 나타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사람을 지을 때도 이 사람 여기 사람을 지을 때도 사람이 영혼과 뭐가 있어요 네 육체 영혼과 육체 영혼 육체 이렇게 둘로 나누면 2분설이고 셋으로 나누면 3분설인데 성경은 영혼 육체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고 연과 홈과 몸이 그래서 영과 홈과 몸을 나누면 보이는 부분이 몇 개요 육체 육체 육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부분이 두 개 아하 그래서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인간도 영혼 몸 그래서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보이고 둘은 안 보이고 그런 속성대로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야 내가 꼭 맞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펼쳐질 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펼쳐지는데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보이고 아 마 수준이 너무 높지 지금 제 설교가 수준이 좀 너무 높지 아니요 그럼 여러분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이 얘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천지창조인 것처럼 자세히 언급은 없어도 언급은 없어도 가만히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거 우주선 쏠 때 고사 지내는 거 아세요? 아이고 내가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뭐를 못 이기나 봐? 귀신을 못 이기나 봐 그게 고사 지낼 게 아니라 뭐 할 일이지? 기도해야 할 일이죠 왜냐? 인간의 과학이 굉장한 것 같아도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아 이거 벌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모든 경험상 많이 느끼는 건데 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했다고는 나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성공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말의 지혜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서 지금 뭐를 여는 거예요? 이 하늘을 스페이스 하늘을 여는 거야 지금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정확하게 사탄의 정체를 얘기한 거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유출을 해본다 그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주님이 얘기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4제를 다시 가보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이거 하우 이거 중요하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서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그만 그만 자 멈춰놔 멈춰놔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처음에는 뭐 하더니 완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량품을 지은 게 아니여 처음에는 뭐 했어요? 완전했어요 완전했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이가 불이가 드러났다 그 말이 참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말인데 저 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했는데 완전했는데 마침내 뭐가 불이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이 불이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 사람 속에 있었는데 이 놈이 언제 나왔다 마침내 나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이 잘못됐다 그 말은 그냥 그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미 잘못이 그 사람 속에 있었다 그 말 잘못이 그 사람 속에 있다가 이 놈이 그 속에서 뭐 해가지고 자라가지고 그 놈이 나왔어 자 이거는 사탄에게 나타난 속성이고 사람에게는 야구부서 1장 15절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욕심이 뭐 한 즉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욕심이 뭐를 가져와 죄를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코스야 코스 이게 사람 이게 사람 망하는 코스야 욕심이 딱 뭐 하면 잉태하면 뭐가 나와 죄가 그 죄가 이제 어떻게 되면 잘하면 그 다음에 이 원리가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놈이 처음에는 완전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어 불이 불이 불이가 있더니 마침내 이 놈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 내가 이거를 꼭 집어서 얘기하면 좀 쉬운데 꼭 집어서 얘기하면 꼭 자기를 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꼭 집지는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세요 꼭 집어서 얘기해서 꼭 은혜 받으면 되는데 꼭 집어서 얘기했더니 꼭 시험 들어 그러니까 부리뭉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꼭 집어서 은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바람이 났다 갑자기 바람 난 게 아니고 마침내 바람 난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바람기가 계속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람기가 계속 있더니 결국 마침내 바람이 드러났다 그 말이지 그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바람 나기 전에 바람 끼를 조심해라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좋은 것도 많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이게 잘하는 어떤 투흥은 난 이해를 해요 아니 내가 현상 유지만 해도 이해를 해요 근데 교인이 다 떨어져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은 이거는 조금 좀 객기 아니냐 그분은 그러면 나한테 그러지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분 나이가 돼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비난을 듣더라도 참 말이 조심시럽네 왜 그럴까 봤더니 가면서 이미 잠재진 욕심이 결국 그렇게 가더라 그 얘기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 원래부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기 이전에 과정 속에 있는 뭐를 욕심을 잘 들으세요 욕심을 없애기는 쉬운데 죄를 없애기는 훨씬 어려웠고 죄를 없애기는 쉬운데 사망을 없애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라가니까 제가 또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른은 못 고친다 시작 어른은 못 고친다 내가 우리 어머니 버릇을 좀 고치려고 하다가요 뒤지게 혼났어요 우리 집이 이제 방앗간을 했단 말이에요 방앗간을 하니까 우리 할머니는 굉장히 검소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논두렁 논두렁 있죠 논두렁 논두렁에다가 이제 콩을 심어 논두렁에다가 그러니까 논에는 농사 짓고 논두렁에 콩 심으면 그것도 또 몇 마리를 따요 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놈을 콩을 심으면 우리 어머니는 또 주관이 그거예요 어머니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 걸 하세요 우리 어머니 주관은 근데 우리 할머니는 몇 푼은 누가 주냐 이거예요 그 몇 푼은 그래가지고 이제 콩을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두 분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몇 푼을 떠나서 그거 하느라고 아흔 몇 달까지 사셨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 힘든 거 뭐라고 그걸 하냐고 그래도 일찍 돌아가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논두렁에 콩이 돈을 벌어주기 이전에 우리 할머니에게 장수의 선물을 줬다 그 논두렁에 그 일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편안함이 힘든 일은 안 하셨는데 그 편안함이 장수의 축복을 못 받았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79살에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는 93살까지인가 사셨고 논두렁으로 가세요 전부 논두렁에 장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두 분을 딱 떠올리면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이마에 땀이 몽글몽글 몽글몽글 이렇게 맺혀있는 모습이 생각이나 우리 할머니는 항상 이마에 땀이 몽글몽글 맺혀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두루나가지고 히다찌 성통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생각이다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거뒀으면 아예 농사를 안 했으면 아예 농사를 안 했으면 에이 그러니까 뭐 안 했으면 끝났는데 이게 왜 농사라는 게 지어놓으면 그게 별거 아니래도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요 싹 나고 이게 습기 차면 안 돼요 이게 말려놔야 돼요 이게 말려놔야 돼 그러면 그게 농사를 해서 허정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말렸다가 들여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엄마는 귀찮게 생각하더라고 그것도 나는 이해는 돼 왜냐하면 몸이 무거우니까 그거 못하고 콩농사 져가지고 사람 귀찮게 나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농사를 이미 지어서 거둬놓은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허면 좋으려면 아무도 얘기를 해도 우리 어머니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붙었어 한 번 왜? 나는 목사고 우리 엄마는 권사고 엄마하고 자식으로 붙은 게 아니고 목사하고 권사하고 그래서 그냥 하도 집안에 뭐라고 하는 분이 없어서 내가 아 어머니! 아 그 농사도 지었는데 그 좀 말렸다가 들여놓으면 괜찮을 걸 그냥 놔둬서 탁 나면 아깝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가 말릴게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내가 말릴게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야! 너 아버지도 못 고친 버릇을 네가 뭔데 고칠려고 네 거기서 결론 내렸어요 어른은 못 고친다 어른은 못 고친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시게끔 둬야지 어른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어른은 못 고친다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서 몰라도 누가 뭐라고 했다고 듣지 않는다 그 말은 맞는데 다시 그 어른에게 못 고치지만 또 해주고 싶은 분염이 하나 있어요 못 고치는 그것 때문에 피해는 엄청나다 집안으로 부모님이든 목회로도 그렇든 할아버지 목사님 못 고칩니다 고치게는 이미 굳었어요 고치게는 이미 너무 굳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그게 뭐냐 못 고치는 그것 때문에 피해는 엄청나게 있어요 이거는 어느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항상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뭐 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자기가 벌어놓은 돈 자기가 다 까먹고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 자기가 다 까먹고 다 자기가 이뤄놓은 공덕 자기가 다 까먹고 보니까 자기가 쌓고 자기가 헐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 보면 그래 자기가 이뤄놓고 자기가 다 헐어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 욕심이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노욕 나이가 들어서 생긴 욕심 아니에요 그 노욕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젊었을 때부터 그 욕심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듯이 사탄이 타락하는 게 어느 날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좋지 않는 불의가 좋지 않는 욕심이 이놈을 놔두면 이놈이 잉 때리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옵니다 이놈이 잉 때리면 죄가 나와 이놈이 장성하면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사탄부터 지금까지 천사부터 인간까지 망하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기업이 불어났다 그러면 기업이 불어났다 그럴 때 꼭 쓰는 말이 있어 너무 무리한 확장을 했다 그 무리한 확장이 결국은 뭐예요? 그게 욕심이야 하하 마귀의 속성은 한마디로 뭐예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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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래서 이 욕심을 또 누구에게 심어줬어요? 바담에게도 하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귀는 뭐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 욕심은 마귀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냐? 비전을 주죠 꿈을 주죠 그러니까 비전과 꿈과 욕심의 차이는 배후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뭐고? 비전이고 배후에 사탄이 있으면 그건 뭐고? 욕심이고 그 비전은 비전은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이거는 누구만 위하고 철저하게 나만 위하고 이거는 남을 위함 속에 나를 위하고 이거는 나를 위함 속에 남을 위함 속에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진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들어가 살아 보니까 순 거짓말이야 이 세상이 순정 거짓말이야 이 세상이 싹 거짓말이다 시작 이 세상이 싹 거짓말이다 그 말은 이 세상이 다 누가 지배하고 있다 사단이 그럼 이 세상이 싹 거짓말이다 그 말은 이 세상은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다 하여튼 뭐 기름도 다 뭐여 그거 가짜야 그 기름도 그 가짜 뭐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 하여튼 뭐 가짜 세상에 뭐 가짜 그건 다 그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다 악한 놈이 악한 놈이 아 그러니까 그 악한 놈이 역사에서 가짜가 팽배한 이 땅에 진짜로 꽃을 피워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그룹을 뭐라고 그런다고 에에에에에에에 하하하하 이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 장사모가 이게 그 거짓된 세상 속에 진실을 가지고 꽃을 피워가 보는 그것은 자 그러니까 이 놈이 그냥 타락한 게 아니고 뭐가 있다가 불의가 있다가 마침내 드러나듯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과적으로 죄까지만 해도 괜찮아 죄까지만 해도 뭐 하면 되니까 되기야 근데 어디까지 가버리면 어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게 단순하게 자살한 게 아니라 이미 자살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죄가 있기 전에 욕심 반대에 욕심 반대는 욕심 반대는 그 봐 내가 어려운 얘기잖아 선 반대는 악 그렇지 빛 반대는 그런 건 쉬워 선악 빛 오르막 반대는 내리막 그렇지 그런 건 쉬워 이렇게 그런 건 간다 반대는 그런 건 쉬워 그런데 욕심 반대는 안욕심 그러면 간다 반대가 안 간다네 그것도 반대가 되지 그게 참 언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좋으면서도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내가 욕심의 반대의 개념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희생이야 희생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뭐하는 놈이고 욕심이고 우리 예수님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욕심내다가 잘못되면 자살해도 희생하다 잘못되면 자살은 안하죠 이미 욕심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으니까 사단이 욕심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했으니까 욕심이 실패하면 자살로 끌고 가 그게 대표적으로 가론유다예요 잘 보세요 가론유다가 본이 궁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거기다가 뭔 욕심을 집어넣었어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을 그런데 그 돈을 버는데 정상적으로 버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팔아서 래도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서 래도 돈을 벌어라는 욕심을 딱 집어넣었어 생각으로 그러면 그걸 유다가 받아들여야 돼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런데 그걸 뭐 해버렸어요 받아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어요 은삼십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생길 줄 알았어 돈이 욕심이 잉태한지 뭐가 나왔죠 죄가 나왔어요 그 죄가 빨리 어디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회계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회계로 못 돌아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망으로 가버렸다 자 지금 번호를 먹여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오늘 여러분은 여기 1번에서부터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그거 해당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몇 번에 와있냐 내가 좀 더 리얼하게 하도 요새 이놈은 바람나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줄게요 내가 부부하고 사랑을 하고 찡과 찌릿찌릿을 유지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찡이 꺼졌어 그러다 보니까 정떨이니까 찌릿찌릿 또 잘 꺼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대로 내가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찡을 딴 남자한테 피웠어 그런데 아직은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딱 온 거예요 이제 성적 욕심이 온 거야 다른 남자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다른 여자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거는 지금 아직 뭐만 있어 마음만 있지 욕심 성욕이라 이거 성욕 성적인 욕심이 왔어요 자 그것이 이제 내 속에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잉태가 됐어 자 잉태가 되면 에잇 잘 들어봐 졸지 말고 하기에 할머니나 해당이 안 되니까 졸아도 괜찮고 이제 이 성적 욕심이 내 속에 태동이 됐어요 이 태동된 성적 욕심이 자꾸 자라면 부부가 잠을 자면서도 그 남자라고 착각을 자꾸 해 잠은 누구하고 자는데 신랑하고 자는데 생각은 누구 같아요 경험들이 있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은 신랑하고 자면서 자꾸 그 남자라고 착각을 하고 아쉬워해 이 사람이 누구였다면 그 남자였다면 이 사람이 누구였다면 그 여자였다면 그러니까 그걸 본질 가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상은 가늠이 아닌데 행동은 마누라하고 잠을 자니까 본질 가늠이야 그것이 점점 점점 잉태되면 이제 뭐가 나와 드디어 행동으로 나와버려 그러면 뭘 한 거예요 내가 내가 가늠죄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늠죄에서 빨리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 자라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가늠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절도도 모든 코스가 다 저 코스다 사탄이 무슨 가늠을 한 건 아니지만 사탄이 타락한 것은 사탄도 내나 그런 코스고 그게 여기가 달라서 그렇지 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5단계 가기 전에 빨리 죄에서 그 놈을 키우지 말고 이쪽으로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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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욕심을 없애고 뭘로 희생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인간세계가 여기 펼쳐졌는데 펼쳐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첫 번째로 사는 사람이 누구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 혼자 하는데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이 두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두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애 낳고 애 낳고 애 낳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금방 인구가 퍼져버렸어요 자 내가 얘기할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만나면 부부죠 애기를 낳으면 가족이죠 그 애기가 또 애기 낳고 그러면 그게 친척이죠 그 친척이 조금만큼은 부족입니다 그 부족을 키우면 그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나라까지 가는데 결코 오래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그새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확 뭐해버리야겠다 멸망해버리야겠다 그게 노아홍수야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홍수 때 이미 세상에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많아졌어요 벌써 창세기 1장에서 6장 오는 사이에 많아졌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뭔 죄를 지어요 가늠죄를 자꾸 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뭐해버려야겠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하고 싹 멸하려고 하는 그때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때는 장사모라고 안 오고 그건 노사모라고 그랬어 그게 그 노는 누구 노요 노아노 그때는 노사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사모가 8명밖에 없었어요 8명 그 8명 8명의 노사모가 방주를 지어서 들어갔는데 100여 년 걸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지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향나게 취할 그때에 방주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이요 8명 그러니까 세상과 정반대로 사는 거야 세상은 다 뭐 하러 가는데 놀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방주를 지어 근데 그걸 몇 년을 지었다 100년을 근데 중요한 거는 100년을 지을 때 이 장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올 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왔겠지만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그러면 비 왔다는 구절도 없는데 공수의 개념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개념이 없는 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또 너무 수준을 높인 것 같은 개념이 없는 설교를 허니 물난리를 놔봐야 물조심을 허는데 물난리가 안 난 사람은 물조심을 몰라 난리가 안 놔봤으니까 그런때도 믿음의 사람은 개념과 상관없이 순종하더라 그 얘기지 개념과 상관없이 순종해라 시작 개념과 상관없이 순종해라 그러니까 노화 홍수 뭐가 없는데 개념이 없는데 그냥 하나의 홍수 단다니까 순종을 했는데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딱 지어놓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 왜냐면 홍수나면 죽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다가 그들은 방주 밖에서 죽고 방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요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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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8명이 4쌍인데 4쌍인데 1쌍 노화는 이미 뭐 했고 늙어서 애를 못 낳고 3쌍 3쌍 이게 샘과 함과 야벨 이 3쌍 샘과 함과 야벨 이 3쌍에서 이게 이게 바로 황인종 이게 흑인종 이게 백인종의 조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왜 이 지구상에 3인종이 사냐 이것 때문에 그래 그때 만약에 누구도 애기를 낳았다면 노화도 애기를 낳았다면 인종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인종이 그러면 그 인종이 새 인종이 사는 이유는 샘과 함과 야벨 그러니까 우리는 뭔 자손이요 샘 샘 샘 샘의 자손이고 까마신 분들은 함의 자손이고 하얀 분들은 야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지리적인 기후의 영향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얀 사람도 계속 아프리카에서 살면 까매지 그러니까 타서 까만 거 말고 이걸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뭐가 흑인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 그 다음에 흑인도 계속 가서 어디서 살면 추운데 가서 계속 살면 하얀해질 않을까 어떤 이게 그냥 1, 2년에는 표가 안 나지만 막 수백 수천 년을 가면 이렇게 인종 변화가 오지 않을까 나는 그냥 그런 생각도 내가 그러니까 원래 삼인종이 삼인종이지만 기후적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내가 그냥 해봤다 그 말이에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난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뭐를 해봤다 생각이야 뭔 생각은 못 해보소 오까짓고 그런데 다시 이 세상으로 시작된 인류가 지금 이렇게 인류를 지구를 막 덮어놔버렸다 이 말이에요 67억이라는 인구로 죽은 사람 다 빼고 아 인구 늘어나는 거 그거 순간이다 시작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 늘어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금방 늘어난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내가 이게 늘려놔서 그러지 이 긴 천지 창조부터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날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날까지 이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이 역사가 길지 이 역사가 길다는 것은 이거는 시간이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길은 거예요 여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짧은 것이고 여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길은 것이고 아 이거 봐 너무 또 수준을 높였잖아요 이런 용어가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길어도 짧은 것이고 영적 세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아도 길은 것이고 시작 제가 이 설교와 동네 선정을 지금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굉장히 길고 길고 그래도 50억 년 맨날 그렇게 해도 시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그건 짧은 것이고 영적 세계는 어저께 갖고 금방 같아도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섞는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 아니 신선들이 아니 신선들이 장기한 수 두고 와봤더니 벌써 몇 대가 죽어서 다 썩었더래 그러니까 어렴풋이 신선의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죠 영혼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 말은 내가 뭐 자꾸 날 보고 그렇다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좋아 민주주의가 좋아 그치 그러면 민주주의가 좋다고 공산주의 사람한테 얘기하면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하지 그러면 얘기해야 돼 안해야 돼 안해야 돼 안해야 돼 해야 돼 그럼 한 번 손을 들어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어느 걸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셋 중에 하나 손 들어봐 민주주의가 좋다 손 내리시고 공산주의가 좋다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괴짜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그러면 다시 대다수는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안 좋은데 그러면 민주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안 좋다는 얘기를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알려줘야 된다 아니다 그래도 얘기하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그렇게 그걸 얘기를 해줘서 알려줘야 된다 끝내리시고 아니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원리처럼 저는 저는 제가 기독교 성직자이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내가 그냥 내가 침례교 목사를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침례교에서 자라서 침례교 신학을 해서 침례교 목사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성결교에서 신학을 하고 침례교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때 다니는 건 순복음교회 뭐 감리교 다 다녀봤어 내가 다닐 수 있는 데는 왜 적어도 목사를 하려면 알아야 되겠더라고 여러분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 오랜 동안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 내가 실없는 소리하면 이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감리교의 목사님이 설교면요 장로교 목사님이 좀 이상해요 장로교의 목사님이 설교면요 감리교 목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스타일이 있고 감리교 스타일이 있어요 간단하게 우리는 구형예배죠 감리교는 속폐입니다 속폐 속폐 그러면 이상해요 뭐 하는 사람은 구형예배 하는 사람은 구형예배 구형예배 그러면 이상하다니까 뭐 하는 사람은 속폐하는 사람은 그 봐 당장 구형예배 하나 용어가 안 맞아가지고도 듣기가 이상한데 이걸 신학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근데 도대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그 많은 교단 속에 두리뭉실 두리뭉실 해가지고 이것이 안 돌리고 여기까지 왔겠냐고 으에에에에에 velvet 배우의 새파 waren 그 schedulesией 보건 도 snake 고향예배